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가 경북 영천에 건립됩니다. 경상북도는 2016년까지 370억 원을 들여 영천시 녹전동,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인근에 시험평가센터를 포함한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는 2014년 말까지 건립돼 항공전자 종합시험 검사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국내 항공산업은 제작가공 기술이 상당 부분 자립화했으나 항공기 핵심 부품과 시험평가 기반이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 시설이 구축됨으로써 부품 국산화와 정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세계적 비행기 제조사인 미국 보행사가 2014년까지 영천의 항공부품정비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가운데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영천의 국내외 항공기업과 연구기관을 모아 항공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